마침내 날이 밝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침묵과 고통은 이제 끝날 가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천사들은 유대 언덕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곧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고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은 하늘에서부터 비치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번쩍이는 빛과 커다란 소리로 천지가 진동할 때 목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천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원자가 오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목자들은 서로 놀라워하며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늘 밤 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소식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신비여가, 신비여가, 하늘의 신비여가, 아멘. 신비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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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여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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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런 시대에 태어나 시인으로 살고자 했던 나 자신이 부끄럽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그런 한마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화 예사뿐만 아니라 윤동주 시를 읽어보면 일제강점기 혹독한 신민 통치 속에서 시인으로 활동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움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 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특별히 목회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우리 안에 부끄러움은 없는 것일까요? 일제강점기가 역사의 암흑기였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인 암흑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당한 지 오래됐고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거룩한 공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마냥 자랑스러운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토사리고 있는 부끄러움이 과연 예수님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정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그리고 신실한 크리천으로 살아서 온 백성에게 칭성을 받는 그런 크리천이 된 것처럼 그런 은총이 한국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뭘까? 그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이야기는 구약성경 예언자들의 메시아 탄생의 예언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메시아 탄생의 이야기를 자주 언급한 분이 이사야 선지자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처럼 메시아 예언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분도 드물 겁니다. 메시아 예언을 한 이사야 선지자 죽고 난 다음에 700년의 역사가 흘렀죠. 700년 후에 유대 땅 베들레의 말구에 아기 예수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말씀할 때 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뿌리와 줄기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거라 그렇게 예언하지 않아요. 오늘 이사야 서 1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메시아 예언이 뭘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의 줄기에서 한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예우의 여호와의 영, 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메시아 출현, 메시아 탄생을 뭐로부터 출발시켜요? 이사의 뿌리와 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뿌리, 다윗의 줄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 여러분 이세는 누구예요? 사오랑이 통치하던 시대. 사오랑은 베냐민 집하죠. 왕족은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이세 혈통 별것 없죠. 보잘것 없죠. 아마 그때 당시에 이름조차 없었던 그런 가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여덟 번째 막내 아들, 다윗. 왕이 그 가문에서 나오잖아요. 이세의 뿌리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예요? 막내 아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다른 아들 다 배주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 안 배줬거든요. 왜 그러냐?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세의 뿌리와 줄기에서 다윗왕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유대 땅이 우상으로 여러분 가득 차서 정말 영적으로 절망에 허덕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야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실 거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여러분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몰투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예수 크리스도 그분은 누군가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의 출연을 예언했고 그 메시아의 추원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예수 크리스도는 희망의 실현자다. 희망의 성취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많은 아픔 속에 있습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희망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음성을 듣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천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천사장 가브리엘 빼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 가브리엘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리고 미가엘, 라파엘, 그리고 파노엘과 함께 하나님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섬겼던 그런 천사장 그 천사장이 가브리엘이에요. 여러분 저는 참 하나님, 참 멋지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스태거지를 알려주시고 막, 이 막무가내로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강요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탄생에 이야기가 누가 보금 1장, 2장 굉장히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하나님은 세심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이렇게 만지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스태거지의 이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죠. 그럴 때 천사장이 얘기합니다. 다 친족 벨리사벳이 자녀를 잉태하지 출산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임신한 거 아니냐 그걸 들려주니까 마리아가 금방 여러분 뭐라고 고백을 해요? 누가 보금에 나오잖아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여중의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방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아무런 일도 없이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 그건 굉장하게 강요하는 거 아니겠어요? 막무가내식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세요?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사벳 그 남편 샤가라 제사장 나이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였어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샤가라 제사장에게 태어나서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있을 건데 태어나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샤가라가 천사의 얘기를 비웃었어요. 왜?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없거든요. 끝났는데 이미 문이 닫혔는데 그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 샤가라의 입을 봉하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출산할 때까지. 왜 그러느냐? 이제 두고두고 의문하면 누구씨냐고 어디서 그 했냐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샤가라의 입을 막아서 죄를 못 짓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 마리아가 여러분 그 친족 엘리사벳이 그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왜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도저히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못 되는데 아이를 뵌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러분 수태고지 그 이야기를 듣고 친족 엘리사벳에게 가잖아요. 그 엘리사벳에게 가서 보니까 정말 6개월이 된 거예요. 그 배 속에 태아가 아주 건강하게 뛰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리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면 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 이해를 하게 하신 거예요. 선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 자녀를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 요로 하여금 순정하고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참 멋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선 경험 선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 해볼 게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실까.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거 그건 뭐예요. 여러분 여자에게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못 낳는다.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세요. 성경의 메시지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사라의 몸을 통해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새로운 계보를 써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지 못하는 라엘의 몸을 통해서 요셉이 탄생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애굽의 시대를 열어나가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몸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사올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셔서 새로운 왕정 시대에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런 시대로 하나님은 만들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할 건 여러분 보잘 것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이번 성탄절에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오시기 전 인류의 역사는 빛의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빛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의 역사로 여러분 끝이 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죽어도 살게끔 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로 여러분 역사를 바꿔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은총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얻는 것을 잊는 것 같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인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성탄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주연과 조연 굉장히 빛나요 근데 아주 조연 뛰어나거든요 근데 그 조연이 주연을 더 빛나게 만드는 거 있죠 여러분 예수 탄생 이야기도 여러분 동일하거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면 조연은 세례요한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례요한과 여러분 예수님 친족이거든요 여섯 달 먼저 낳았어요 형님이라고요 근데 형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례요한 그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얼마나 인기가 대단했나 몰라요 얼마나 추종자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해로도왕이 제거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입을 벌려 말할 때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뭐예요? 조연, 뛰어난 조연은 주연을 빛나게 하는 거죠 주연을 밝히 드러내는 거죠 또 있죠 여러분 예수님 탄생 이야에 의해서 마리아가 주인공이라면 조연은 누굴까? 엘리사벳이죠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 게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 누가 보면 1장 보면 아론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족보가 아론의 족보 아닙니까? 대제사장은요 아론의 자손 가운데에서만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왕족 중에 최고의 왕족이 아론의 집화죠 그런 집안의 자손 엘리사벳의 남편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쪽 헤브론에서 당시 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마리아 나자레스에서 그것도 동굴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있는데 인자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갈릴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으니까 동굴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나자레시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을 멸시했고 갈릴리 사람들은 나자레 사람을 멸시했고 근데 그 나자레스에서 동굴에 살았다?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잘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나자레? 나자레에서 무슨 선한 게 나 경멸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리아였어요 그래 마리아도 자기 자신을 아래서 피천한 이 몸에서 피천한 여인이 여러분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봐보세요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그 집을 방문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누가 보면 1장 43절에 보니까 내 주의 어머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연극에서요 이 조명의 빛을 아주 마리아에게 예수님에게 비추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조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밝히 여러분 밝히 밝히 드러내고 높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만합니다 여러분 저는 CCC를 이끌어 나갔던 김중근 목사님 여러분 김중근 목사님의 대표적인 설교가 뭐예요? 백문 백답 아니에요? 백가지 질문하고 백가지 대답하는 설교 근데 백가지 질문 백가지 대답을 연결하면 정말 탁월한 설교 문였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하시는데 대답은 뭘 질문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망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승리하십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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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분의 설교가 정말 평가를 받는 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우리는 다 조연입니다 여러분 주연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고 또 밝히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대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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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